LG전자 플래트론 21.5형 FHD LCD W2261 V-PF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와 고광택 하이그로시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. 2mms의 빠른 응답속도로 잔상없는 깨끗한 화면을 구현하며 2만 대 1의 높은 동전명환비는 더욱 밝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16대 9의 화면 비율로 FHD 영상을 상하에 레터박스 없이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편리한 OSD 버튼으로 사진 보정, 해상도 전환, 화면 비율 변경을 원터치로 즐길 수 있습니다. D-Sub, DVI 연결 단자는 물론 고해상도의 디지털 영상, 음향 구현을 위한 HDMI 단자를 지원합니다. LG전자 플래트론 21.5형 FHD LCD W2261 V-PF G-R-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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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